제가 생각하기에 해적, 천둥은 유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나리오, 타짜 같은 경우 시나리오 가볍 때부터 연계할 때에도 그렇게 되게 유쾌한 면이 있지만, 구강렬이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거기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고 왔으면 그런 대규리의 마음도 있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타짜의 구강렬이라는 인물은 없어지는구나에 대한 그런 게 같이 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6회 한반 각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